xsfm입니다. p o d e r a 유자 바이오엠과 10가지 비타민 컴플렉스 생기있고 밝은 얼굴을 위한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영양공급은 물론 피부톤을 환하고 균일하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나인틴 유자 바이오엠 톤업 올인원 자 예를 들어 미술노동자 사연 많이 온다. 그럼 뭐 그러려니 하는데 농촌사연 많이 오는 날이 옵니다. 재수생 삼수생 사연도 올 것 같은데. 때가 왔어요. 보죠. 이땡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씨님 문학인님 농축사님님 xsfm 임직원 여러분 저는 이땡재라고 합니다. 대충 장르는 농촌 부동산 정도일 듯 합니다. 농촌 부동산 이름이 그런 거 많아요. 토박이 부동산 원주민 부동산 그렇겠죠. 그런 이름들을 쭉 갖고 있거든요. 외지인 부동산. 기획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작은 8년 전 부모님이 근교의 농촌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입니다. 이 동네는 이모님. 과로. 실제 어머니의 언니. 과로. 이 평생 살아오셨고 저희 가족도 자주 들러서 마을 사람들의 안면도 좀 터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때 꽤 괜찮은 땅이 매물로 나와서 부모님이 구매를 하셨고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하시면서 이 땅에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된 거죠. 제대로 측량하지 않고 마구 지어진 오래된 집이라 옆집과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너무 흔한 일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나라 토지 측량이 일제의 시대 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을 대충 올린 걸 가지고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귀농기촌 이슈하고 맞물려서 많은 분쟁과 서로 다른 길로 다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이번에 경기도 고속도로 때문에 이게 너무 시사 이슈가 돼가지고 농촌 부동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알게 되셨는데 어떤 공무원이나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측량 잘 안 된 땅들 중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땅을 몰래 몰래 사들인다. 이런 걸 알게 되셨잖아요. 처음 공사 시작 전 경계 측량 때부터 옆집의 노부부는 저희 부모님을 마구 욕하고 매도를 했던 집입니다. 시작부터 이땡재 씨가 격앙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격앙된 사람의 글을 보면 쉬프트키가 빠져 있죠. 동네였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마구 욕하고 매도를 했대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나요? 이게 마구 욕한 다음에 부모님 판 거 아니야? 어디? 매도 양수를. 매매한 거 아니야? 욕하고 매도했던 집이래요. 자기들이 출입구로 사용하는 땅이 측량 결과 저희가 구매한 땅에 꽤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칼같이 금이 안 그어져 있을 때 지은 다음에 칼같이 금이 그어졌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을 반으로 갈라 있는. 그렇죠. 아주 냉혹하게 하지 못하면 조금 그래도 성격 좋은 그런 상대편을 만나게 되면 1년에 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쌀 한 가마니값 정도를 이렇게 땅을 잡아먹고 그게 농촌에서 좀 해결하는 관행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집을 올리려면 결국엔 옆집의 입구를 밀어내야 되니까 대박 싸우는 거죠. 이에 공사 시작도 전에 도둑놈이라고 악을 쓰고 공사를 방해하며 장비를 3시간 이상 세워두고 난리치는 뭐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이땡제 씬의 부모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옆집이 그랬다는 거죠. 이에 아버지가 옆집 노부부의 아들을 설득해보려고 그가 일하는 농협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신 적도 있고요. 부모님은 경계 측량만 4번 이상 했고 아무리 측량을 해도 저 집이 땅을 침범한 게 확실하니 결국에는 출입구 부분은 뜯어서 옆으로 문을 다시 내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출입구 쪽이 아니라 측량 결과 옆집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안과 기반과 지붕이 꽤나 넘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말이 맞네요. 집 일부 땅은 이땡제 씬의 집 땅인 거예요? 그렇죠. 옆집 땅인데. 어릴 때 친구 이것도 요새 나오는 얘기네. 친구가 양평군 양수리의 집이 있는. 우리 동네 옆이잖아요. 이슈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그 저 집 한 며칠 비워놓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마루에 뱀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쳐다보는 그런 그냥 시골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을 제일 많이 가본 시골집인데 보면은 그래도 산으로 되어 있으면 산 중턱에 집 한 채씩 이렇게 있으면은 구분이 쉬워요. 푹 파놓고 한 집 있고. 그렇죠. 또 아래에 푹 파놓고 한 집 있고 그러니까. 근데 평지에 있는 집들은 가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농촌은 예전에 다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지기도 그렇고 원래 분가시켜가지고 그냥 형제지간이기도 하고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경계가 불분명한데 이제 새로 싹 갈아엎는 이 타임엔 굉장히 큰 분쟁 나죠. 보죠. 집을 지을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하셔서 저와 동생들은 그냥 측량대로 옹벽을 쌓고 밀어버리자 주장을 했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역시나 마을에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하길 원치 않으신 부모님의 배려와 양보로 실제 경계보다 꽤 안쪽에 옹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 물러섰어요. 이 안쪽으로 쌓은 상태에서도 지붕은 넘어왔고요. 지금 사진 보니까 많이 넘어와 있네요. 사진을 봤는데 옹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이땡재 씨 부모님 땅보다 훨씬 양보해서 뒤로 물러난 땅인데 거기에도 지금 지붕이 콕 찌르고 있어요. 옆집 지붕이.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 약 한 달 전 진짜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주하시던 노부부가 멀리 가시고 옆집에 옆집에 거주하시던 노부부가 멀리 가시고 위에 서술한 저희 아버지를 3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든 그 노부부의 아들이 갑자기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한참 넘어온 경계 그대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아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삼아 공사를 시작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진 것이 부모님이 8년 넘게 양보한 것을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조금 괘씸하네요. 이거를 옹벽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게 찐 알바뀌 같은 느낌? 이러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농협에서 일하면 이거 이슈 이런 거 꽤 많이 봐서 더 막랄하게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기보다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월급 떼어먹은 중소기업 사장이 한 번 떼어먹은 다음에 습관이 되는 것처럼 지금 넘어간 땅은 약 10평 정도 33.3제곱미터 우리 집에 3분의 2인데요. 꼭 그렇게 비유해야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넓은 면적입니다. 부모님 성격상 먼저 사과하고 적당히 풀었으면 저 정도 땅은 그냥 적당선의 가격에서 매매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아들 부부도 노부부들과 똑같은 게 그냥 무대보로 공사를 시작하더군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하는 옆집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되게 큰데요? 그러게요. 약간 고래등 같은 기화집 포스? 이게 되게 큰 기화집을 일부러 새로 만들어 놓은 큰 고깃집. 국도변의 그런 분위기의 큰 집이에요. 이에 부모님이 항의하니 가관인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 땅인지 뭔 소리냐! 라고 굉장히 그 파인어웨이에 그 깃발 꽂고 그 텅크루즈하고 참고로 이 아들 부부도 이미 박혀있는 경계 말툭과 한참 넘어간 집의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럼 그죠? 동네 농협에서 일하고 그럼 부모님 꽤 모시고 살았고 부모님 지척에서 살았고 이랬으면 부모님 집 사정 알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하소연하시던 부모님의 상황을 듣고 저도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각종 법률 상담에 구청 민원 경찰서에 고속장도 넣어보고 이러저러한 일을 해봤습니다. 일단 구청 건축가에서 들은 이야기는 건축법 시행 전 구축의 리모델링은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민사로 해결하셔라. 아 아주 기본 농촌의 행정이죠. 아 그래요? 경찰서에서도 경계 침범이 성립되려는 요건에 미흡해서 안 된다. 역시 민사로 하셔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 열평이 만약에 강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땅의 액수 차이가 살인청부입니다. 왜냐하면 열평이면 살인청부를 해도 아주 싸게 먹히거든요. 이런 말 할 때 방송에서 그리고 옆집은 저희 땅을 넘어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마인드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말릴 수 있으면 말려보시지 이런 배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귀농기촌에서 뭐 그런 말은 하지 말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귀농 텃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감당할 정도의 강한 성격 아니면 자나깨나 귀농 조심. 그리고 여기 좀 안타까운 게 이모님 댁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약한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 댁으로 간다든가 약간 가부장 시스템에서 우리 여자 쪽이 아니라 남자 쪽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 농촌은. 예를 들어 우리 큰아버지 내 동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인 거죠. 지금 아주 약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본다고 해서 열평을 가져가는 거죠. 열평에 상추를 심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큰지. 거의 텃밭 하나를 잡아먹은 거야. 건축과에 미신고 대수선으로 공사중지행정명령을 받아보자 하고 저희 땅에 대한 측량 자료도 오래됐으니까 경계 측량도 다시 하고 과로 90만 원 가까이 들더군요. 과로. 이 자료를 기초로 민원을 다시 넣자 했습니다. 경계 측량하는 날 아버지와 기사분들이 측량을 마치고 경계선을 따라 튼튼하게 철근으로 말뚝을 세우고 경계선을 다시 쳤습니다. 측량 기사분들이 잘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일을 마치고 다시 집에 올라와 약 10분 뒤 어머니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 옆집이 앞뒤로 흔들리더니 폭삭 무너져버렸습니다. 저 집 폭삭 무너져 그게 실현됐어. 어머 사진 보니까 이렇게 말할 건 또 아니네요. 아이고야. 말 그대로 things fall apart 잖아요. 아무도 안 다치셨길. 어쨌든 좀 센통이긴 하세요. 근데 비용을 아끼겠다고 무거운 기와 지붕을 그대로 둔 채 딱 봐도 사진이 그 전에 무너지기 전 사진 봐도 기와가 예뻐요. 살리고 싶어요. 벽면만 철거하고 나무 기둥에 보강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 기둥만으로는 지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거겠죠. 석가래하고 기둥만 딱 남겨놓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딱 봐도 기와가 의리의리합니다. 큰 짓인데. 건물이 기울자 작업하던 목수들이 다들 빠져나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반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요파치 사연이 됐겠죠.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흙먼지가 잃었다는데 이게 워너브라더스 만화식 표현이죠. 폭삭 묻어지고 이렇게 먼지평 어머니가 놀라셔서 영상 촬영은 못하시고 무너진 상태의 사진만 보내셨네요. 참고하시라고 공사하던 옆집의 사진과 침범한 부분 사진 무너진 후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덜덜덜 무너진 사진 보시면 무너져 있고요. 무너진 사진 특유의 허리에 손을 짚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요. 이게 그 농협 다니는 아들인가? 뒤통수를 긁었겠죠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거 토막집 같은 거 지하를 파고 위에 이렇게 텐트처럼 들어가는 뭐라고 그러지? 이거 참호 참호 스타일이야 이거. 갑자기 벙커가 됐어요. 기와집이. 어디 갔니? 아무튼 묘하게 저희 땅을 찾아올 수 있는 해결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자주 넣다 보니 공무원분들도 알아봐 주신 게 있는데 결국 건물이 붕괴된 상태라 직접 현장 방문을 하셔서 완전 철거 명령을 내린다고 하시더군요. 바닥의 기초 부분까지 싹 전부요. 무너진 건물이라 수선이 아니라 신축으로 변경이 되는지라 건축법도 다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새로 집을 짓는다면 철거 비용도 들고 건축 설계부터 완전히 리셋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가족들이 소화가 잘 되시겠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의 시신이 강을 따라 내려오는 전형적인 그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래 걸린다고.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략 남의 땅에 욕심부리고 리모델링하는 돈 아끼려다가 완전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가을의 측량한 경계를 따라 옹벽도 이동해서 저희 땅을 찾아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참 법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남의 것 탐내고 욕심내다 보면 우연하게도 이런 일도 생깁니다. 어떻게 끝맺을지 몰라 여기서 줄여봅니다. 무덥고 습하고 코로나도 다시 찬 거라고 전세계 바다가 방사능 폐기수로 오염될 지경이라 힘들지만 그래도 존버해봅시다. 나의 레노버 P11 플러스 태블릿에서 보낸 네. 이 땅제씨 고마워요. 원래 살던 노부부는 그냥 원래 그러니까 용서하겠는데 이 아들이 되게 괘씸하네요. 그렇죠? 리모델링할 때 그걸 측량을 제대로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한 가지 믿었던 거 아니에요. 저 집은 8년 저렇게 살았으니까 또 양보해 줄 것이다. 10평의 땅을. 귀농귀촌할 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떤 식으로든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먼저 인사는 예를 들어서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들이 비용을 주거든요. 먼저 집들이 하라고. 아, 군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등록 신고 옮기면 그럼 50만 원인가를 줘서 집들이 해라. 지역에 있는 떡집이든 수건 가게든 맞춰서 돌리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엔 이 집 짓는 걸로 거의 10, 10에 한 2, 3건은 다 이 문제로 많이 싸워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밭에 밭의 경계가 또 모호하고. 아니, 집 경계가 이러면 밭 경계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측량이 사실 제대로 잘 안 돼 있거든요. 아니, 밭 경계가 무슨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흰 줄을 매일 끊고 뭐, 심각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각한 상황은 이 사유지라고 도로를 막아버릴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보통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 가끔 나오죠. 네, 내 딸인데 뭐 딸이라면서 경웅이 같은 거 딱 세워놓고 막 그럼 찍지마 찍지마 땡발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농촌이 아니랍니다. 아, 네. 자나깨나 귀농 조심이에요. 이땡재씨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기사에서 사례가 안 돼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